초기레이다 嗨,大家好,我是nana,欢迎回到我的频道 今天要带着大家到星系苗场来进行赏风 这里的风也是星系排名第一的美景哦 大家会来搭乘这个熔缆车 大家对缆车的印象都是从三角到三顶一直线的缓慢上升 但苗场的熔缆车不一样哦 它的设计是让缆车爬升到一定的高度后 又下降到谷底 就像是在坐云霄飞车一样 今天要带着大家到星系苗场来进行赏风 这里的风也是星系排名第一的美景哦 大家会来搭乘这个熔缆车 大家对缆车的印象都是从三角到三顶一直线的缓慢上升 但苗场的熔缆车不一样哦 它的设计是让缆车爬升到一定的高度后 又下降到谷底 就像是在坐云霄飞车一样 非常的刺激有魄力 看着这雄壮的山景 枫叶真的美不胜收 苗场熔缆车全长5481公尺 是日本最长的缆车 今天就让我带大家搭着这熔缆车 来欣赏苗场美丽的枫叶 我带大家搭着这种缆车的缆车 我带大家搭着这种缆车的缆车 我带大家看家里能超过的 我带大家看家里是谁晴夜呢 我带大家看家里是不可烈的 是上瓶不可烦之外 很感决心的事 koska 곧 곧 곧 곧 곧 곧 곧 곧 2,4 4,4 5,4 여기가 키보드가 좋아요 여기가 키보드까지 왔어요 아! 아시겠지? 엄청 이쁘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고 예쁘다 이곳은 또 다른 곳입니다. 이곳에서 5분 정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은 또 다른 곳입니다. 12번을 찾고 있습니다. 이쁘다. 2번이 붙어있습니다. 11번이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3번이 붙어있습니다. 구조하여 밴드리더, 예방적으로 100번이 붙어있습니다. 7번이 붙어있습니다. 5번이 붙어있습니다. 정말요. 너무 넓고 있습니다. めっちゃ綺麗 さらに赤くなるんですよ 紅葉のまた始まる これもチューブは綺麗なので さらに綺麗くどうなるのか 笑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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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綺麗 일어나자 두개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 like oh it's like u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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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으로는 요리입니다. 네, 아직 오늘까지. 맞아요. 뭔가 먹을게요. 매우 청소하고. 고맙고가 맛있어? 이즈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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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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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 ,